찾아왔던 나 오는 나의 눈새가 두고 갈다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론은 손에 좋은 사람이 만나서 바쁘고 사랑하면 한세상 산 것이 좋나 아닐까 아 아 낯불어지면 아 아 오라 아 찍어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뒤로의 짐이만 웃으며 가진다면 더 이상 다 갈려 집할 사람 만나서 모두 누워 다 돋히면 학생 사는 것이 천하일까 막 silos 아아 깜납의 짐이 crush 일출jang 딱Ỿ어 우리 MON 아 나 나 나 도로가 닮아가면 지지고 폭풍 걸 시쳐야 된다 하하 땅뿌러지면 인생 속다 보면 고소해 인생 속다 보면 고소해 하하